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오늘 2강으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현숙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1강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이 저희도 공부할 때도 이제 무척 딱딱 했었고 머릿속에 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청소년 지도사 시험을 볼 때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제가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청소년 기본법이라 하면 청소년의 권리,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점점 단계가 높아지죠 그래서 지자체, 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들어보시면서 청소년 육성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으십니까 청소년 활동이 나오고요 보호가 나오고 복지가 나오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도 기본 이념, 목적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기본법을 토대로 이 기본 이념들을 청소년 활동 자유롭게 보장하고 보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하느냐 이 부분들 밑에 나와 있지요 자 왜 하느냐 하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나온 겁니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을 구현해야 하고요 수동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요 어떻게요?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유해한 환경들 안 됩니다 유익하도록 개선해야 하고요 민주, 복지, 통일 조국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의 질,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기본 이념,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을 토대로 청소년 단체가 그럼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뭐냐 청소년 단체는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가 나옵니다 학교와 연계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이고 기본법에 9세에서 제가 24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서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서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하고요 누가요? 청소년 단체가 그리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 역할이 있고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하고요 청소년 단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럼 기성세대만 모여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느냐 하느냐? 아니죠 청소년들의 역할,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청소년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청소년 단체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청소년 단체는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지요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지자체나 국가는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 4를 포함한 리을 부분이죠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및 청소년 지도자 제가 일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년 지도 4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 상담 4도 포함이 되고 교사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자 연수나 국제 교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청소년 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 한번 볼까요?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 1항 몇 조 몇 항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본법에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면서 내가 청소년기본법에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조 몇 항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하고요 청소년 지도사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연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육성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국제기구 활동, 교류 지원,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지원 해외 교포 청소년과의 교류 지원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청소년과 관련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 안에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육성 기금 부분을 한번 볼까요? 기금을 설치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기관 중에서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 활동진흥원, 정책연구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4개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 지도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단체로서는 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쪽에 육성기금을 선정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탁할 수 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고 각종 지자체의 시공구에 들어있는 수련시설, 이용시설을 위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까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독려하고 활동이 좋아지도록 하는 법이죠 활동진흥,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활동진흥법에는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또 보시면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시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수련거리 자 여기에서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과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청소년활동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청소년활동들 보호, 복지,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활동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들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문화활동은 예체능, 스포츠, 공연 이런 것들 과학 다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교류활동은 지역관에 학교 대 학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교류활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밖의 활동은 수련활동 포괄적으로 아우러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수련거리 뭘 개발할 건데 수련거리 뭐 할 건데 그러면 이 수련거리는 아까 제가 1강에서 쉽게 설명을 드렸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 있고 비숙박형 청소년 활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가서 숙박 잠을 자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은 14일 전에 프로그램 학생들을 모집하기 전에 지자체 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고요 지자체 장으로부터 해도 된다라는 승락을 받고 그때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장한테 승락이 떨어지기 전에 모집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이 됩니다 안 돼요 숙박형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비숙박형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당일 코스로 다녀오고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위험하지 않은 경우다 그러면 괜찮고요 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요 지자체 장한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부모님께서 친권자 부모님께서 동행하시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형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어디냐면 종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종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지자체 장한테 신고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중에서 청소년의 꽃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 중에는 자치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치기구는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차세대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에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좋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관장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어디에요? 수련 시설 수련 시설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 예를 들어서 의정부 시면 의정부 시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수련 시설 쪽하고 이쪽에서 의정부 시까지도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차세대위원회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한 단계 조금 더 높아집니다 각 시 도별로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가 커다란 도 안에도 있고요 지역별로도 있고요 차세대위원회는 지자체 장하고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설립, 구성, 운영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아까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을 쭉쭉 설명을 했는데요 수련활동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 활동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그리고 수련거리에 참여해서 배움을 함께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수련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교류활동은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체험활동을 교류활동이라고 합니다 문화활동, 예술활동, 그리고 스포츠활동, 청소년들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청소년 문화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청소년 수련거리 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청소년 수련거리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설 중에서 수련관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 청소년 활동 센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활동 센터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 청소년 활동 센터 강원도는 강원도 청소년 활동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련 시설들을 총괄해서 아울러서 관심 갖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내려주고 보급활동도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국제 청소년 활동 포상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아울러서 하는 데가 큰 집 개념인 청소년 활동 진흥원입니다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있는데요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하는 일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육성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청소년 활동을 증진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고요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을 하는 기관이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나시면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을 검색을 하셔서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서핑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급이 되고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아까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경우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할 때 지자체장한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설명을 드렸죠 보호자와 함께 할 때도 안 하셔도 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중에서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을 이제 넘어가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청소년복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가 나와 있고요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악한 거 아니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인 지원을 함을 청소년복지라고 합니다 청소년복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보호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제 청소년증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호자는 부모님도 보호자고 친권자도 보호자인데요 법정, 대리인도 보호자 개념에 들어가고요 또는 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보호자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폭력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업수험 정상적으로 집에서 등하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청소년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위기청소년들 갖추지 못한 어떤 정상적인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안 된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청소년증이라고 하면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시군구, 시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군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구청장이 되실 수도 있지요 시군구에서 9세에서 18세 이하, 9살부터 18살까지 9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가족뿌령에 의해서 합니다 이 청소년증은 그러면 학교 밖에 학교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대학생 이 친구들은 학생증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대용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럼 청소년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그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령대가 안 돼서 주민등록증도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청소년증인데요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느냐 아니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증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청소년증은 대학 시험 볼 때도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치를 때도 청소년증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청소년증은 그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은행에 가서 이제 금융 일을 할 때도 청소년증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증이 교통카드 용도를 또 추가시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증이 또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화관에 갔을 때 이런 때도 할인을 조금 받을 수 있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런 때도 청소년증으로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복지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 복지 시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청소년 여기에서는 청소년 쉼터라는 복지 시설이 있고요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쉼터는 남자 청소년 쉼터와 여자 청소년 쉼터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한 건물에 이렇게 같이 두지는 않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출한 친구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단기 쉼터도 있고요 일시적인 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쉼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거, 잠잘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담하기도 하고요 학업과 자립 등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청소년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도 지자체별로 있어요 옆에 보시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쉼터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집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가라고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고요 그리고 치료나 회복시설은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아동복지법, 아까 18세 미만이라고 일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쭉 보겠습니다 양육시설도 있고 일시보호시설도 있고요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상담소 주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아동전용시설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 주변마다 지자체별로 보시면 시공구에 있어요 여기에 가서 방과 후 부모님들이 요새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맞벌이 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럴 때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하시면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부족한 수업 같은 경우도 가르쳐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전용시설 이런 시설도 잘 활용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하는 업무는 아동가정지원사업이 있고요 아동이 주간동안에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반도 있지만 주간동안 그리고 아동전문상담 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라포롤 형성해서 상담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부모님이 술을 마셨다든가 이래서 약간 폭력성이 있다든가 이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방과 후 아동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진행되는 학교 수업,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그 지도사업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업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번 볼까요 모자가족이 있고요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마와 자녀, 부자는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미혼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사로서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수련관이나 수련시설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해서요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입소기간도 기본생활형이냐 이런 것도 최대 3년 이내, 자립형은 3년 이내, 공동생활지원형은 2년 이내 그리고 미혼모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해서 1년 이내로 입소할 수 있고요 공동생활지원 2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여건이 된다면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기간 형태 이런 부분들 모자, 부자, 가정, 기본생활지원형 몇 년 이내 이런 것들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도 돈을 제대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교마다 들어가서 이런 강의도 좀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근로기준법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에서 15세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이 친구들을 근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취직인허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3세 이상에서 15세 미만인 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예술공연, 무용단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수로 활동을 한다든가 연예인으로 방송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누구한테요? 학교장 또는 친권자, 청소년의 친권자 아니면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이 친구들에 한해서는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업장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 그리고 결혼식장에 뷔페 장소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고기 굽는 음식점 있잖아요 불판 닦고 그러는 고기 굽는 음식점 이런 데를 많이 가서 아니면 택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업장에 가서 근로계약을 할 때 청소년을 안 데리고 부모님이 가서 대신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친권자나 후견자는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세 미만인 청소년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근로접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줘요 너네 며칠 단일이고 말 건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잘 차일피일이 미루면서 그냥 안 해주면 우리 청소년들은 또 마음이 약해서 그래도 되나 보다 믿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요 그 사업주하고 근로조건을 대화를 나눌 때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몰래 하면 녹음을 몰래 하면 법적인 효령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청소년의 육성이 담긴 게 확인이 되면 이건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의 근로시간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그 청소년들이 하루의 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의 주 5일 7시간의 총 35시간을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 당사자 사이에 청소년과 사업주의 사이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연장해서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야간시간의 근로와 휴일시간의 근로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시간은 밤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익일 새벽 6시까지 그때는 근무 시킬 수 없습니다 합의도 안 될 뿐더러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 18세 미만인 자가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계속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한테 유해의 약물과 유해 물건들이 있어요 유해의 약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류, 술, 담배, 마약, 환강물질 이런 것들 청소년들 각각의 도서도 안 되죠 그리고 청소년의 유해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는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그리고 포악한 잔인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같은 것들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고용에서는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요 이것들도 청소년 지도사라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사행액이 영업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방 이런 데 청소년들이 출입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괜찮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안 되고요 여기에는 청소년들을 고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래 연습장, 무도, 학원 연습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안 되는 곳 청소년들을 고용해서도 알바생으로 써도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청소년들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요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가 1강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청소년 관련 단체 기관 아무 곳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성범죄 신청을 해서 조회를 받습니다 성범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퇴사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것도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청소년 보호법 유해한 매체물 아까 약물 그리고 어떤 물건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죠 술 담배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환광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죠 안 되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규제해야 하고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 그리고 구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6차 그리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6차 계획을 한번 보시면 26년부터 이제 그 전에 5년 단위로 되거든요 청소년 6차 때는 현재를 즐기고 비전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열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가 청소년 정책의 기본 계획의 비전이었다면 자 여기에 한번 볼까요 활동에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에서는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고요 보호에서는 보호 환경 조성 및 치유 인프라를 확충하고 참여 권리 부분에서는 지역 단위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확대해서 나가자 했던 게 제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었다면 자 제 7차 2023년 올해 들어왔습니다 올해부터 27년까지 청소년 정책의 기본 계획을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에서 발표한 겁니다 5년 동안 23년부터 27년까지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방향성을 끌고 나갈 것인가를 제시한 내용이 청소년 정책 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인데요 여기에 비전은 청소년에선 이제 큰 툴로 보여주는 부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 청소년입니다. 자 복지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청소년 지원망을 구축합니다. 자 청소년의 복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의 보호 부분은 청소년 유해 환경 원천 차단합니다. 보호 확대도 해야 하고요.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자치기구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자치기구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특별회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 다섯 가지 과제가 있고요. 7차 청소년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7차 청소년 정책에서 비전은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 청소년 비전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목표를 거쳐야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요.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안전한 보호 환경 청소년 성장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책 과제를 한번 볼까요. 활동 부분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 4차 산업 4차 산업 요새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군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컴퓨터 코딩이 어떻고 드론이 어떻고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활동 강화해야 함이 들어있고요. 복지 차원을 볼까요.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형성해야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위기 청소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은 없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청소년 자립 지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위기 청소년 집 가출해서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학교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집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가장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네 집도 하루 지나면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친구네 집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PC방, 만화왕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네트워크 강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지역의 택시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들 이분들이 가출 청소년들 가장 먼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택시를 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 친구가 가출을 했구나. 알면 상담센터나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고요. PC방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PC방 사장님들도 가출 청소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청소년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죠. 아까 청소년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립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청소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이거는 거듭 강조해도 좋겠죠. 그리고 보호 차원으로 한번 볼까요. 유해 환경 차단, 원천 차단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청소년 요새 우리 청소년들 휴대폰 너무 많이 보죠.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등교해서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이제 학교할 무렵에 나누어주는 것도 있지만 휴대폰을 손에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친구들은 휴대폰에 빠져 거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 사용법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그리고 휴대폰을 무분별하게 그런 안 좋은 영상 같은 경우를 뿌리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성인물들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부분들은 비밀번호를 건다든가 해서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온오프 라인에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출입도 시켜서도 안 되고 고용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온라인 부분에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그런 방송들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될 필요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는 범죄 예방 및 회복을 지원시키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부분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임금도 받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근로기준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할 때 여섯 가지가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그중에는 임금, 얼마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장소는 또 어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 차원에서 7차 정책에서는 조금 강화를 했고요. 참여 부분,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권익을 증진하자 하는 게 이제 그 두 꼭지가 커다랗게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 청소년 정책을 7차 청소년 정책에서 추진 기반으로는 이제 청소년 정책을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큰 꼭지로 해서 잡아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기본계획 특징. 자, 말씀드렸지요. 다양한 청소년 목소리와 급변하고 있는 청소년 환경,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학교 밖이나 학교 가정 밖 그리고 복지지원도 강화하고 소외되어 있는 대상은 없는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대상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청소년 지도사라면 더 많이 이렇게 주변을 다니면서 유해 환경은 없는지 그 사각지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져 있는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7차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활동, 복지, 보호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활동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활동 부분에서는 청소년 활동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인증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주도 활동이에요. 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영국의 에든버러 백작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말 그대로 활동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동장 부분, 은장 부분, 금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소년 신체단련, 봉사활동, 그리고 자기개발, 그리고 탐험활동 이 네 가지 활동을 다 했을 때 주어지는 활동인데요. 동장활동은 6개월 이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이제 은장활동은 1년짜리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탐험활동은 내가 어떤 조사를 하는 탐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등산 같은 거를 하는 탐험으로 갈 것이냐, 모험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저는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로 중학교 2학년의 생일을 지난 친구들이라면 저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보다는 사실은 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를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정말 청소년들, 자녀들을 위해서면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부모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지만 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동장, 은장 그리고 금장까지 소화시킨 청소년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당당하고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정말 다릅니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복지차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도와주세요 하는 1388, 1388에 헬프콜이 있고요. 청소년 안정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청소년들과 같이 지역이 하나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님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PC방 사장님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화방, 건전한 편의점 이런 쪽의 사장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화를 듣고 이런 부분들에 이 친구가 지금 위기청소년에 있구나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센터에 아니면 쉼터나 이런 곳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하니까 네트워크 구축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났을 때부터 활동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활동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신체 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그리고 탐험활동 이 네 가지 활동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포상담당관하고 포상활동 담당자 활동했는지 체크를 하고 이 부분들을 다 거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국제적으로 성장해가는 프로그램을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고 하고요. 자기 도전 포상제는 중학교 2학년 이하인 친구들, 초등학생이죠. 2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이 포상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합숙활동은 금장에서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단계는 정말 낯선 그동안 내가 활동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낯선 장소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시야의 폭도 넓어지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향상되고 어떤 일을 하든 절대로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든가 각종 수련관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곳 이런 데를 한 번 조금 훑어 관심 있게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3차 때 또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